아이쿠, 친구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빙수기라던가, 맥풍기라던가, 여름용품들을 리뷰한 영상들을 쭉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들마다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불 중에 시원한 거, 쿨매트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벗고 자면 진짜로 몸이 시원해지는지 확인 좀 해봐주세요. 쿨매트 리뷰 좀 해주세요. 아니 쿨매트 리뷰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컴온! 화났어 자기야?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각종 SNS와 마트에서 파는 쿨매트 모음입니다. 제이제이티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쿨매트, 쿨이불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앞에 놓여진 제품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세트로 사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사놨던 제품이거든요. 리뷰를 할까 했는데 가을이 돼버려서 못하고 가지고만 있었던 그 제품이라 리뉴얼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팔긴 하더라고요. 그 점은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디럽 제품입니다. 마약 쿨매트와 마약 쿨이불 바디보감 제품입니다. 불을 붙여도 구멍이 뚫릴지언정 타들어가진 않는다.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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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사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대형마트를 가면 요즘에 쿨이불 쿨매트 이런 거 파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가격대가 보통 3만원에서 4만원대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냥 손쉽게 아 나 너무 더 매트나 한번 좋은 걸로 바꿔볼까? 하고서는 그냥 매트랑 이불을 사기에는 두 개 하면 또 10만원이 넘어가니까 솔직히 망설여지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는 아셔야지 이거를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름 거의 다 지났죠?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여름이 다 지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 사세요. 8월 7일입니다. 거실의 실내 온도는 28.6도. 내가 봤을 때 근데 한 2, 3주는 더 더울 것 같아. 아니 집에 에어컨 좀 켜고 살지 뭐 이렇게 덥게 사냐? 일부러 안 켠 거예요. 오늘 리뷰를 위해서 더운 상태에서 해야 이게 시원한지 만지 체감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JJ의 리얼립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키우고 할 걸 그랬나? 다 젖었어. 다 젖었다고? 벌써? 보여 젖은 게? 응. 자 오늘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볼 광고는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인 이불이랑 마약 이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불렀다가 떼면은 손에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마약 이불에 남아있는 온기가 빠르게 샥 하고 사라지는 그게 광고대로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색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잘 어울리는 컬러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 바디럽의 마약 쿨 이불 평상시에 제가 잘 때 사용하는 사용한다기보다는 잘 때 더워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거의 안 덥고 자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 파란색으로만 보일 겁니다. 손도장을 찍으면은 온기가 이 물체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자국이 일시적으로 남아있다가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광고처럼 쿨 이불은 일반 이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식을지? 한 10초 정도 찍을게요. 4 5 6 매우 과학적이게 8 9 10 땡! 오오오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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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차이로 빨리 확 사라지진 않는데? 손은 뽀송뽀송합니다. 땀을 묻혀서 늦게 식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는 물론 미친 듯이 땀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휴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확실히 쿨 매트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혹시 모르니까 여자친구 손으로도 한번 이번에도 아주 미세하게 쿨 이불 쪽이 조금 더 빨리 사라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세 번을 다 했음에도 쿨 이불이 빨리 식었다. 앞면 뒷면 겉감이 한쪽은 나일론이고요. 한쪽은 폴리에스터예요. 반대면을 만졌을 때는 여기처럼 미끌미끌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불에 촉감이 나는데 반대쪽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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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음 이것도 미세한 차이긴 한데 쿨 이불 쪽이 조금 더 빨리 온기가 식난다. 옆쪽에 있는 이불에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광고처럼 드라마틱하게도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럽 거를 해봤는데 바디보감 제품도 왠지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바디보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재질입니다. 100% 나일론이고 그런데 안감에 특이한 게 있는데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은 모기장처럼 구멍이 뽀뽀뽀뽀뿜 뚫려있거든요? 에어메쉬 소재가 안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부인 공기구멍 뽀뽀뽀 뚫려있는 거 송풍이 잘 되기 때문에 끌어안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이불에다 적용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렛츠고! 이거는 열이 더 오래 머무르는 느낌인데요, 오히려? 한 번 더 해볼게요. 혹시나 해서 해봤지만 바디보감 제품은 열이 빨리 식는 느낌은 없었다! 바디보감 제품은 광고에서 쿨 매트를 깔고 사람이 그 위로 누워요. 또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데? 아니 누워만 있는데? 온도가 식어 불어! 이불 온도가 식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온도가 식어 불어! 그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른 수면 쿨 매트 침대에 부착할 수 있는 끈이 달려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앞면은 아까 나일론 재질이랑 굉장히 비스물이 한데 조금 더 두께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위에 누워가지고 한 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너무 다 젖었어, 지금! 일단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축축해가지고 시작! 자, 시계 가지고 가시고 열화상 카메라에 잡히는 제 모습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져가지고 내 몸이 시원해진다! 솔직히? 안 느껴져! 지금 방의 온도가 29도가 넘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바뀐 게 조금 육안으로 잘 보이거나 이런 거 좀 있나요? 파란색 면적이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노래요. 얼굴이 노랗다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조용히 하고 있어 볼게요. 말을 하면 얼굴에 열이 올라와. 솔직히 근데 체감상으로는 만약에 바닥이 시원하면요, 여러분. 제가 땀이 나는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등에 땀이 나! 에어컨은 아니더라도 선풍기 정도는 같이 써줘야지. 좀 빨리 씻고 빨리 시원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막... 아니, 말 솔직히 안 틀어졌지. 지금 4분이 지났는데 빨리 일어나서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싶어요, 지금. 더 줄 것 같아, 나 지금! 다시 조금 탈해줬어. 진짜? 자, 7분이 지났을 때 변화는 어떻습니까? 한가랑 똑같아요. 자, 3분만 더 지내면 끝난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3, 2, 1, 땡!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등을 바닥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위에 쪽에 공기가 이렇게 계속 통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겉에 옷이 식는데 광고에서처럼 피부까지 색깔이 바뀔 정도로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까볼게요. 말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트가 나를 식혀준 건 아니네요. 네. 아니, 이 티셔츠는 식지 않았느냐? 그래서 팔이 지지 않았냐? 그럼 어쨌든 광고대로 되는 건 아니냐? 맨바닥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5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냥 바닥에 있어도 식혀지잖아, 이 겉에는. 광고대로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맨바닥에서도 된다. 아무데서나 된다. 가만히 있으면 위에는 식는다. 다음 테스트를 하려고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 드라이아이스가 빠른 속도로 승화를 하면서 연기처럼 이렇게 모글모글모글모글모글 올라온단 말이에요. 드라이아이스가 이불을 통과하면서 올라온다. 그게 실제로 되는지 한번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와우, 예쁘다. 첫 번째 마약 쿨 이불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디보감의 쿨 이불입니다. 광고 인정!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일반 이불은 안 되는 걸까? 제가 그냥 평상시에 덮고 자는 별로 차가지고 거의 안 덮고 자는 두껍긴 한데 이 이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거든요? 여름철에 많이 덮는 홀겹 이불! 이야... 거의 뭐 방수 소재 그런 게 아니면은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 통기성이 다른 이불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런 거를 보여주기에는 다 되는 거였다. 근데 매트 재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이거를 깔고서 사용을 하면은 방수 기능이 있는 게 좋잖아요. 드라이아이스가 통과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약 쿨 매트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드라이아이스가 통과하지는 못한다. 자 그러면 광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이쯤으로 하고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자겠습니다. 단 선풍기 정도는 켜고 자는 걸로 합시다. 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선풍기 정도를 켰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불을 덮... 실사용 시작! 네! 이렇게 제가 장작 4일 동안을 매일같이 다른 매트와 이불을 침대에다 세팅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빨리 찾아... 아이고... 아이고... 사실 이게 조스키가 좀... 아이고... 폭염의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28도, 29도, 웨일같이 온도 체크를 이렇게 했는데 선풍기도 제일 강한 게 아니고 한 중간 모드 정도로 두고서 잤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쿨매트와 쿨이불이 시원하냐? 온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안 시원했어요. 그냥 매트랑 이불 덮고 자는 거랑 솔직히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쿨매트와 쿨이불은 어떤 게 다르냐? 일반 이불 같은 경우에는 좀 찝찝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쿨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다 미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불과 바닷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 덜해서 쾌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얘네가 더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쿨매트가 일반 매트에 비해서 온기가 빨리 씻긴 했단 말이죠. 하지만 손을 갓 뗐을 때 온기가 아예 복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쿨매트를 쓰더라도 한자리에 오래 누워있으면 등이 뜨끈뜨끈해져서 찝찝한 기분에 자리를 옮겨서 자는 거는 어차피 똑같다. 쿨매트들이 다 미끌미끌한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 이렇게 자세를 딱 잡으면 몸이 계속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슬라이딩되는 슉 그런 미끌미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감적인 구분 말고도 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런 걸 해봤습니다. 빈 거실에다가 모든 이불을 다 깔아서 세팅을 했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아무것도 켜지 않고 높은 온도의 거실에서 10분 동안 얘네들을 방치를 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면의 온도들을 재서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일반 매트와 홀겹 이불의 온도입니다. 바디럽 제품들의 온도입니다. 바디보감 제품들의 온도 마지막으로 이마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온도입니다. 별 차이 없어. 비슷해요. 그렇다면 선풍기를 켰을 때는 어떨까? 제가 선풍기를 10분 이상 패전으로 돌려놓고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놈의 쿨 매트는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 거야? 왜 쿨 매트인 거야?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켜고 강풍 모드를 해놓고 온도도 19도로 해놓고 10분 후에 표면들의 온도를 재보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매트에 비해서 쿨 매트가 더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에어컨을 켜면 그냥 이불이랑 그냥 매트 쓰고 덮고 해도 시원하잖아요. 아니 시원하다. 추워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이불 덮고 자잖아요. 에어컨을 켜고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이지 않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쿨 매트에서 느껴지는 촉감 부분이나 살이 닿고선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빨리 식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트보다는 쾌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마트 가가지고 저렴하게 막 떠리로 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나일론이 섞여있다. 이런 걸 쓰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저렴한 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리뷰에서 여름철에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을 도와준다는 쿨 매트와 쿨 이불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 후기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SNS 광고에서 나오는 제품이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